어휴, 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 일리사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일리사 명쾌한 해설 너도나도 튜터 일리사로 만점 투자 튜터 일리사 잉글리쉬 이머전 과정은 영어 첫 걸음에서부터 수준 높은 토론까지 단계별 실력 향상이 가능한 학습 과정입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어휘와 실용 영어가 함께 통합적으로 구성된 학습 과정입니다 추천 레벨 시니어 레벨 1에서 7 레귤러 레벨 1에서 9 1. 신뢰도가 높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판매되는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과학, 예술, 문화, 역사, 첨단 기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통합형 학습을 통한 어휘, 문법은 물론 논리적인 사고력을 확장시켜줍니다 3. 교재는 정글 파닉스 1에서 4입니다 파트 1. 철자별 소리 학습 각 알파벳이 갖고 있는 소리에 대해 단계별로 학습합니다 파트 2. 소리의 이해, 각 철자별 소리에 대해 놀이를 통해 이해도를 높입니다 파트 3.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학습한 음가에 대한 차이와 정확도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파트 4. 문맥 학습 스토리를 가진 짧은 글의 맥락 이해를 통한 음가와 어휘의 자연스러운 복습을 합니다